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도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치러진 제64회 육사, 육군사관학교? 아, 죄송합니다. 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심화 해설강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한번 해설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귓필코 나오는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구석기냐 신석기냐 아니면 청동기냐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 빗살물이 토기가 나와있고요. 갈돌과 갈팔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통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신석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소를 이용하여 기피갈이를 했다. 자, 소를 이용한 농사법. 자, 이건 여러분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된 철기시대 이후라고 봐야겠죠. 자, 관련이 없고요. 발량적 명도종과 같은 중국 화폐를 사용했다. 아, 이런 게 유통됐다라는 거. 중국과 교류했다는 흔적이고 이건 철기시대 역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청동방울. 청동기가 되겠고요. 자, 거푸집을 이용한다. 자, 청동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주조 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건 철기시대로 가야 되는 내용이죠. 철기시대. 자, 그 다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그렇죠. 원시수공업의 형태. 이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그 다음. 자, 사료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옳은 거 그랬는데 사료를 잘 보고 여러분들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오곡이 무르익지 않으면 왕을 마땅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왕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표하고 있어. 자, 왕권이 그렇게 세지 않았구나. 왕이 있었지만 왕이 세지 않았다. 아직까지 연맹체 단계에서 머물렀던 국가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더 강력한 키워드가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었으니 마가우가구가 바로 사출도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 가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위라고 해가지고 고구르로 가면 안 돼요. 자, 사출도입니다. 마가우가구가 때문에. 자, 부여죠, 부여. 자, 부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부여는요. 체체행사 부영고. 아, 영고죠, 영고. 정답 1번이죠. 한분째 공격으로 멸망했던 나라는 고조선. 정삼에서 이제 귀족해의 했던 백제 귀족해의죠, 백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했다. 책화는요. 동화책. 어, 동해죠, 동해. 동해. 자, 천군과 소도 나오면 무조건 사만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자, 그다음 3번. 자, 다음 자료는 여러분들 안학 3호분으로서 고구려의 고분 벽화입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제과위라고 나와 있고요. 경당이라고 하는 초등교육기관도 소개되어 있고. 자, 우리 고구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로 우리 관련된 설명. 자, 옛날에 단수 징계 침략을 받았다. 자, 이건 여러분들 단군조선 시기. 고조선 시기죠. 그 다음에 골품에 따른 신분차별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신라 아닙니까? 신라. 이거 고라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조라 거지만 생각 고조까지. 빈민구제 진대법. 아, 이게 고구려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왕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 이건 고조선이죠. 자, 부여씨와 팔성 귀족은요. 백제의 왕족 성씨입니다. 그쵸? 백제의 귀족들, 팔성 가족. 아니, 팔성 귀족 가문들. 정답은 3번. 3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가에다가는 문화유산. 1점짜리로 여러분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부여 능산이 절투에서 출동됐대요. 그리고 어떤 불교의 문화유산으로서 불교와 도교 사상의 걸작. 일단 여러분 부여 나왔기 때문에 백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우리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 오늘날의 충남 부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제 유적을 찾아야 돼요. 백제 유물을 찾아야 돼요. 백제 유물. 자, 이불병장상은 반의 거고요. 금동연과 7년명 열의 입상은 고구려의 거죠. 이건 이제 가야의 어떤 청동, 금관이 되겠고요. 자, 이건 역시 가야의 토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백제금동대왕도. 오케이? 특히 백제금동대왕도는 여러분들, 이거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도교 그리고 불교 이런 문화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와, 조금 이제 신선한 지역사 문제가 나왔어. 자, 충청북도 진천 나왔는데요. 자, 진천과 관련 역사적 뭐가 있냐.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과 연결 지어가지고 자, 이 지역의 어떤 관련된 인물 물어봤거든요. 자, 금관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으로 그는 진평왕 때부터 문무왕 때까지 무려 다섯 왕을 섬기면서 신라 선구 통일에 크게 기여했대요.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들? 김유신 아니면 김춘추, 태종 무효랑 둘 중에 한 사람이야. 그치? 근데 밑에 왕이 아니래. 왕이 아닌데 대왕 칭호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무효랑 김춘추는 아닐 거예요. 김유신으로 가야겠죠, 여러분들. 김유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정계에서 많이 만나봤던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실제로 흥무대왕이라고 하는 그 정도 칭호까지 얻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라에 굉장한 큰 공료를 이바지했던 인물로서 김유신을 물어보는 문제죠.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추대했던 거. 문무왕 이야기죠, 문무왕. 문무왕이에요. 또 우리 삼국통일 완성했던 사람이 있면서 이 사람의 무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왕암이라 그래가지고 수중무행이죠.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발의 문무왕 때 이야기죠.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비담과 연종의 난을 제거 맞아. 이제 이게 선동의 왕 때 비담과 연종의 난 반란이 있었는데 김유신이 때 이 난을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기벌포전투 문무왕이죠. 그리고 일리천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여러분 후백제의 마지막 멸망을 가져왔던 거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다름 아닌 이거는 고려왕건의 이야기죠. 고려왕건. 태조왕건의 이야기. 좋아. 여러분들이 3번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선지가 낯설었지만 여러분 충분히 해결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고법으로 지우면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6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무령왕의 왕을 이었다. 무령왕의 왕을 이었다. 무령왕 다음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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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령왕 다음에 성왕 아닙니까. 그죠? 성왕. 성왕이니까 백제 성왕 업적 하면 여러분들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 왕과 관련된 설명은 바로 답이 나왔죠. 네. 2번이 되겠죠. 자 금마저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 백제무왕 이야기입니다. 백제무왕. 발의 무왕도 있지만 백제무왕도 있죠. 자 그 다음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만났겠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찮았겠다. 백제 큰 초고왕이죠. 전성기. 자 북위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한능검이 선지들이 여러분들 낯선 선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선지였겠지만 백제 계로왕의 이야기죠. 백제 계로왕.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성왕한테 죽지 않습니까. 으악 계로워. 계로왕이었죠. 네. 정답은 2번. 무성. 무성. 무령왕 성왕. 성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 자 그 다음. 자 7번 문제.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지금 안시성 싸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띠리링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했고 연남생은 고구려 형은 섬을 바쳤다. 연교소문에 아들의 어떤 그 연남생이 그 당나래에 함옥하고 그쵸.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스토리과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자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안시성 다음에 나당 동맹이 나오겠고 나당 동맹 나당 동맹의 결과값이 뭡니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야.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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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을 뱉고 춤을 뱉고 아 미안해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 요거 아니면 요거. 그쵸? 한번 가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 여기 있네요.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승사시켰다. 나당 동맹 요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순서 여러분들 암기비법을 알고 계시면 참 좋겠는데요. 정말 많이 나오죠. 살 안 찌는 법 당겁했고 매기 먹어라 당겁했고 살 안 찌는 법이죠. 살수대첩 안시성성 그 다음에 나당 동맹 그 다음에 백제멸망 고구려 멸망 마지막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인데요. 여러분 이 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스토리 순서는 진짜 매 회차마다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나오는 확률이 80% 이상의 그런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각 국가의 경제사항으로 오른거 그랬습니다. 자 솔빙부의 말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끝났다고 보면 그리고 하나 더 고구려 유민 출신이다 나왔으니까 발의 이야기죠. 발의 이야기 여러분 발의 오경입니다. 발의는 오경 15부 62주를 발의 선왕 때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발의 이야기죠. 발의 이야기 자 발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했다. 고려 이야기죠. 근데 구황작물이라고 하면 가뭄 즉 굶주림을 구제해주는 작물이니까 이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작물들이 되겠죠. 감자나 고구마 해동통보 고려 이야기죠. 고려 이야기 고려 때 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동시전을 설치했다. 신라 이야기죠. 신라 이야기 정답 5번이 되겠죠. 발의 오도라 그래가지고 발의 유명한 5가지 길이 있었는데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라 그래가지고 발의 오도가 있었어요. 정답 5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다음 사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네. 자 청해진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읽어본다면 나중에 이제 그 염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피살당했던 바로 장보고의 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보고 장보고가 피살당했다. 장보고의 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그랬으니까 자 신라 말의 상황은 여러분들 큰 사건 빅3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김원창의 난 맞죠?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마지막에 원종과 에노의 난 특히 원종과 에노의 난은 원종과 에노의 난은 우리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볼 수 있어. 그쵸? 김장원 신라가 내리막길 가는 신라 하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종과 에노의 난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근데 원종과 에노의 난이 없어 그럼 어떡해 자 이 원종과 에노의 난이 신라 말 그 진성여왕 때 있었던 농민 반란이죠. 근데 여러분 진성여왕 때 당시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치훈이라는 인물이 신라를 개혁하고자 시무 10조라고 하는 그 건의안을 올리기도 했죠. 여기 나와야겠지. 해고왕이 귀족들에게 피살당했다. 신라 하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죠. 김움돌의 나는 뉴스펠 폴킹대 이야기고요. 그렇죠? 신문왕대. 황려사 부총 목답은 이건 여러분 선덕왕대. 화랑도는 뭡니까? 바로 진흥왕 이야기죠. 자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짜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송악을 금고지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고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했다. 또 한 번 수도를 옮기게 되죠. 철원으로. 철원이 지금 이제 DMZ 철체가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후고구려의 어떤 실체를 쭉 우리가 대략 짐작만 할 뿐이지 아무튼 자 후고구려와 관련된 바로 궁예가 되겠죠. 자 궁예는 여러분의 미륵신앙을 자처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전개해 나가다가 결국은 축출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궁예 후고구려는 바로 광평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는 등 꽤나 체계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후백제 이야기. 후당과 5월이라는 게 중국의 5대식국 중에 나라들이죠. 자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복했다. 신라 릴증왕 때 이야기죠. 릴증왕 때 이야기 자 정치도감 정치도 이거는 여러분들 충정 충모강 때 이야기입니다. 충모강 때 알았지? 충모강 때 이야기 원이 간섭기대 충모강 때 이야기고요. 충모강 때 충모강 때 자 그 다음 정계와 개백연설을 지어서 후대에게 어떤 교훈과 지침을 남겼던 건 고래 시조 태조 왕건 이야기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정답 4번 자 그 다음 11번 자 지금 가와 나가 나왔는데요. 자 가 같은 경우는 낙타 스토리 바로 만부교 사건이죠. 자 왕건이 거란 사신들을 유배 보내버리고 낙타는 만부교를 했다가 모두 궁교 죽였던 사건 자 왕건대 이야기죠. 태조 왕건이라고 딱 쓰세요. 여러분들 연도래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양규 나왔습니다. 양규는 여러분들 거란의 2차 침략 때 활약했던 인물이요. 여기 사이가 이제 답이 되겠는데요. 거란과 관련된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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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 왕건때고요. 2차 침략 때고요. 특히 2차 침략 때는 고려 현종 때 일인데 자 갑시다. 자 1번으로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이건 이제 정종 때 고려 인대 인근 정종 때 이제 조직이 됐다고 하는데 자 그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이 광군이라는 자체가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직한 군대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1번으로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차 침략이죠. 강감찬 귀주대첩은 화통부 가문은 여러분은 고려 말이고요. 김윤은 처인생정토 몽골 침략 때죠. 철령이 설치해서 요동정볼이 추진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 말 우왕 때 이야기죠. 이성계가 나갔다가 군대로 돌릴 외화도 해군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여기 사이 들어갈 내용은 딱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오케이? 괜찮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2번 자 이자겸의 난 이자연의 묘지명 뭐 세 딸을 모두 시집보냈다.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 바로 뭐니뭐니 이자겸이죠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다시 말해서 묘청의 난과 더불어서 문물교적식이 대표적인 사회적 모순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자겸의 난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까요?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암기트리 자 이자겸의 묘지가 있어. 이자겸의 묘지에서 귀신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요건 아재스럽지만 이자겸의 난이 1번 묘청의 난이 2번 무신정변에는 3번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역사적인 스토리를 연결해보면 바로 이자겸의 난은 묘청의 난 앞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거 자 우와 지금 자색 고구마 옷을 우리 고려에서 자색은 제일 높은 사람들 높은 관직 입었던 그 옷 색깔이죠. 자 옷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북 구성이 중요합니다. 바로 윤관이죠. 윤관 그 다음에 송의 단위와 화폐 사용의 장단점을 천태종 바로 동전의 유통 화폐 유통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천태종이라고 해가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던 의천 천태종 아 천태종 의천 그 다음에 이건 윤관이죠. 윤관 윤관의 동북 구성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언제 했냐면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야 자 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자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 약탈경제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관료전 피지하고 녹음을 지급했다. 뉴스피퍼드킹 신문항 때 상평통보 조선 후기 뭐 인조이요라고 할 수 있고 자 당황성 영암 나왔습니다. 오 이거는 통일신라 때 국제무역한 거야. 특히 영암도 유명합니다. 영암은 이제 도자기로도 유명한데 자 그 다음에 경시서 나왔죠. 바로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구가 경시서로서 경시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고려시대의 상황 알 수 있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고려 고종의 능이 조선 고종도 있지만 고려 고종도 있는데 이 고려 고종이나 조선 고종이나 비슷한 점이 들이 봐라. 외세 침략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왕들이죠. 자 고려 고종 역시 원간석기 때 아 원간석기가 아니죠. 미안해요. 몽골 침략 당시 어떤 대모 항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당수 많은 재위기관을 보냈던 고려 국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당시 실권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된 저 강화도로 몽골이 쳐들어오자 그쵸 최 누구입니까 최 무신정권의 최충헌이야 최후야 최우죠 최후야 최후 자 최후 나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들었던 정서방 정방과 사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구를 만들었고요. 우우 정서방 우리 정서방 우우 정서방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여워줬으면 좋겠고요. 삼별초라고 하는 사병집단 너무 중요하죠. 나왔죠. 어 인사행정 정방 정방을 설치했다. 어 아 조심해야 돼. 아 답 1번이죠. 1번입니다. 미안해요.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선을 항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삼별초의 저항 마지막에 그 배중선이 되겠죠. 배중선 삼별초를 만든 건 최후가 맞아. 근데 삼별초만 보고 딱 답을 갈 뻔했네요. 미안해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봉사십조는 아빠 최충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중부 제거 등을 도모하였다. 자 정중부 제거를 도모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경대승이 되겠죠. 경대승 실제 정중부를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전민병정도감은 바로 신돈 공민왕 때 신돈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후가 만들었던 건 정방과 서방 그리고 삼별초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최후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몽골 애들이 쳐들었구나. 요거까지 자 15번 자 변발과 호봉 나왔고요. 원나라 공주한 태자께서 왕이 돼서 돌아왔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이 더 큰 격정이 된다. 자 원간섭기의 내용이죠. 고려 정권이 개경에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본격적인 원간섭기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유의 이야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흑창 태조안건대고요. 망이 망설이 무신직공기 때죠. 자 김부식의 왕명으로 익은 고려 인종 때 문벌귀족 시기죠. 문벌귀족 시기 왕을 물어볼 필요는 없고 시기만 알면 돼요. 자 고려 초기구 무신직공기 때고 문벌귀족 시기고요. 자 김부당 의종 의종보기운동 역시 무신직공기 때 이야기입니다. 무집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넘어갑시다. 16번 우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 나오면 여러분 좀 즐겁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예산에 있는 수독사 대공전 수월관염도 이 고려의 불교문화라는 걸로 키워드가 나왔죠. 고려 불교문화 그렇죠? 고려 불교문화와 관련된 걸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아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 평청사 월정구 다 고려 거야. 고려 거 고려 거 고려 거 자 여러분 4번이 답이 답이죠. 답 법조사 팔상전은 여러분들 조선이야 조선 놀라면 안 돼요. 조선 조선 후기 때 상인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목조건축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7번 동국정훈 선생님도 굉장히 낯선 책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 책 알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설을 거야.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집현자 학사 신숙주 최양 박팽령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세종이죠. 집현자 그렇죠? 세종 이렇게 풀어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자 세종대왕 때 자 우리 금속활자 갑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갑인자 자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태종이방원이었죠. 태종이방원이 만든 활자는 뭐예요? 이건 개미자 아들이었던 세종이 만든 건 갑인자죠. 갑인자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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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1번 자 금영 조선 숙종 때 이야기 자 훈련도가 무예도부 통지 정조 때 이야기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한 조선시대 최고 법자 자 현령과는요. 자 현령과는요. 중종 때 조광조 이야기 바로 돈화문이요. 이 돈화문을 가지고 창덕궁이다. 조선시대 궁궐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창덕궁 이야기입니다. 창덕궁. 뭐 다른 궁글도 나름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일제의에서 동물원이 되어버렸던 건 그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자 도성내 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성월이라 불렀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자 그 다음 이목대비가 유폐되어 어 유폐된 장소다. 이거는 이제 덕수궁이 되겠죠. 덕수궁. 뭐 경웅궁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다음 정도전이 궁궐과 아 경북궁이죠. 정도전이 경북궁. 복을 비는 궁궐 경북궁이죠. 자 그 다음에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하였다. 원래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었다가 이대임금 정종 때 개성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이제 이건 여러분들 좀 너무 깊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태종이 만든 게 창덕궁이다.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았어.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역사 내용이라기보다는 물론 역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낯선 문제가 되겠지만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여튼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19번 이 문제가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키워드를 드릴게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그 키워드 바로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야.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 보여요? 보여요? 다 보입니까? 우와 무슨 약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자가 뭐 있어요? 약국? 약사? 그거 말고 여러분 조선의 자치규약으로서 향촌사회에서 사림들이 만들었던 사족들이 만들었던 향약입니다. 향약 그렇죠? 약계의 약법을 정한다 막 나와있으니까 향약이죠. 향약 향촌사회 자치규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 4번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우리 선지들 정말 좋은 선지들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갈게요. 전문 7제는 국자감에 있었던 거고요. 옥당이라 불렀다. 이건 조선의 홍문관. 그 다음에 교수나 혼도가 파견됐다. 중앙에서. 이건 여러분들 국립교육기관인데 중등이야. 중등 고등이 아니라 향교죠. 그 다음에 매양 활동을 했던 무리들 향도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는 노동조직으로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향약 자 20번 문제 자 비변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왜? 식이 물어봤었기 때문에 자 조선이라는 거 그리고 비변사의 기능이 갈수록 세졌던 건 조선 후기 가서 그렇죠? 특히 세수정치 시기 때 최고기구로서 더 거듭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비변사니까 조선으로 가야 되겠죠? 조선 찾아볼까요? 조선 후기 그중에서는 이게 되겠죠. 상품작물이 전래되던 건 조선 후기잖아. 주자감 발해 초재 대장령 고려 빈곤과 신라 이야기고요. 과전법에 따라서 소조권을 지급받는다. 과전법은 조선초 그렇죠? 조선이에요. 조선초 조선초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 자 21번 자 아넥사로 파견됐던 박규수가 특별기구를 설치하라고 상소했대요. 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삼정의 정체를 또 설치한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실 아 미안해요. 조선 후기 바로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과 그와 관련된 진주밀란 그리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넥사로 파견됐던 박규수라는 인물 자 전부 다 세도정치 시기 조선의 어떤 끝자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진주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 이 봉기는 바로 경상우병사라 당시 백낙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낙신 이름도 어때요? 좀 이상해요. 이분이 말이야 이분이 이 사람이 정말 못된 짓을 해서 전국적인 문란으로 확대되는데 어떤 부시가 되었던 인물이죠. 5번으로 가야겠죠. 이만선 영남만인선 여러분들 그 조선책량기 육포와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고요. 운요사건 강화도주학과 관련된 거죠. 자 교조신혼운동 3례집회 동학농민운동 터지기 전에 당시 상황이고 황사양의 백사사건 음 이건 여러분들이 신유박해랑 관련이 된 박해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자 요 문제가 또 여러분들 좋은 문제 3점 전에 출제되는데 역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이게 키워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팔도지리지 동문선 요정도에서 특히 동문선 서거정의 동문선 아 이거 언제냐 언제냐 조선 성종대 알겠죠. 저는 성종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거정의 동문선 팔도지리지 지리서라던가 어떤 문학책들 이런 것들이 완성됐던 게 성성성 성종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종에 관련된 내용 조선 성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래집 낳는 김장생 김장생 선생님 조상입니다. 자 선종 자 그리고 동문휘고 이거 정조 괜찮나? 자 근데 국조오래 아 이게 되는 거야. 국조오래 답 3번 성종입니다. 성종 동의보감 선조 때 시작해서 광해고 때 완성 동국문흥비고 조선의 영조 때 정답은 3번 딱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다 이 물 누굽니까? 군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자 그 다음에 연산군의 패이된다 삼포왜란이 터졌다 다 중종이야기입니다. 중종이야기 중종하면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지읒자 지읒자 조강조 오케이 조강조죠 조강조 조강조 하면은 뭐 위윤삭제 소격서 혁파 이런게 되니까 정답 이게 되겠죠. 뭐 현량과 실시도 있고 조강조 없죠? 자 지읒지읒 우리 조강조 조강조 지읒지읒 누구라고? 조강조 조강조 조강조입니다. 자 조강조 자 꿀팁 갑시다. 소위현으로 가자 뭐라고요? 소위현 소 아이고 너무 큰데 이거? 소위현 소위현 소위현이 뭐예요? 소격서 위윤삭제 현량과 실시 이 정도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중종과 관련된 거니까 사법 이괄의 난 인조 때 허적과 유뉴 남인 대거 축출 북종 때 환국 이야기 정혈의비보반 사건 선조 때 조이지문 발단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모사와 연상문 때 이야기죠. 안 써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24번 김천일 정문부 조원 사명대사 전부 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승병의병장들 모습이네요. 그렇죠? 임진왜란이니까 자 임진왜란 때 그 부산성이 함락되고 동내성이 함락됐다. 특히 동내성 동내성의 그 동내부사 송상현이 끝까지 분전했던 모습 자 2번이 되겠죠. 2종은 쓰시마삼정문 세종 때 이야기죠. 김상용이 강화대 수전했다. 이건 호란 때 이야기죠. 김상용이 강화대에서 순전했다. 병자호란 때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최영이 홍산 아 병자호란이 아니라 이거 남한선 그 뭐야 뭐야 정묘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영이 홍산에서 어 이건 고려말이죠 고려말 고려말 자 강홍립의 부대가 사루우 전투 이건 광해군대 이야기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5번 문화파트 그림 문제 나왔죠? 자 김홍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석이라고 하는 자 우리 또 풍속화가가 있는데요. 자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참 좋은 게 수시력이 제시되면서 이제 오답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답은 2번이거든요. 답은 2번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1, 3, 4, 5는 다 조선 후기 내용이야. 읽어보시고요. 자 수시력은 원나라의 달력이야. 원나라 하지? 원수 뭐 수원 알아서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원나라 달력이니까 고려 후기 때 전래졌던 달력이라고 해요. 역법서라고 하면 시간을 계산하는 달력 책이니까 이거는 이제 역법서 수시력은 원나라 거니까 고려 말에 유행했던 역법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6번 자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한날의 제도 법식에 관한 책이다. 왕이 말하기를 쫙 하다가 대전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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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통편은 여러분들 영조입니까 정조입니까 영조야 정조야 정조입니다 정조 영조는 선생님이 속대전이라고 강조를 했죠. 경국대전 속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조 물어보는 문제였죠. 정조 초계문신제가 정조가 젊은 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트레이닝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제죠. 홍경래가 정주석을 전화했겠다. 이거는 순조때 이야기고요. 자유대비 복상문제로 예송문제 예송문제 현종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나는 영조 집권 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흥룡강에서 조천부대 조천부대는 여러분들 효종때 북벌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네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 그랬습니다. 자 강진 유배지를 찾아서 강진 강진 가면은 이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강진의 유배 같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되겠고 너무 쉽죠. 목민신서입니다.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 자 일본이 다녀와 해동제국길을 편찬했다. 신숙주 이야기죠. 자 백운동서원은요. 여러분들 주세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서원이고요. 북한산비진흥원 순수비물 고정했다. 추사 김정 이야기고요. 자 강화학파는 정재두라고 하는 인물 자 정답은 5번 기기도사에서 거중기를 고안했던 사람이 바로 타산 정약용 문제죠. 5번 자 좋습니다. 27번은 5번이었고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와 이제부터 근현대사 문제인가요? 자 어 지금 사료에서 키워드가 대동강 평양 대동강 그리고 이항선을 격침했던 이 사건 그랬으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거 1868년 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 1866년 미안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신유박해는 그 황사형 백사 사건이 이게 관련된 거 전주화약은 동학놈의 운동과 관련된 거 외교장각 도사약탈의 병인 양요가 되겠죠.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9번 자 지금 와 너무 유명한 선생님 최익현입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 최익현 선생님이 지부 복궐 척화소를 올렸다. 이게 뭐냐면 도끼를 딱 갖두고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라고 했던 분 대호흥군에 하야상서를 올렸던 사람 그 다음에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또 상서를 올렸고요. 특히 을미의병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최익현과 관련돼가지고 흥선거를 하야시키는데 중요한 어떤 상서를 올렸던 사람 외양일체론의 대표 인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을미의병 그리고 또 나아가 을사병도 계속 이어지는 그 의병장이 바로 누굽니까?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을사병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되겠고요. 박상진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다. 이거는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죠. 13도 창의군 이인형과 허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구관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광복을 맞섰던 건 동학과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와 여러분들 이 문제 선생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이 문제 왜 좋은 문제냐면 3점짜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일단 청나라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본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는 글 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이게 제일 키워드야. 청과 일본이 나온다. 그리고 민영목, 민태호 이런 민씨들이 최후를 당했다. 이건 여러분들 당시 온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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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화파였던 그치 온건개화파였던 자 민씨 세력에서 축소했던 갑신정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로 가야 돼. 김옥균, 박용여, 서광범, 서재폐, 홍영식 등이 자 3일천화 맞죠? 바로 갑신정변이죠. 온건개화를 제거하고 일본식의 어떤 근대화를 추구했던 사건 바로 그 와중에 민씨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바로 이게 갑신정변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갑신정변 개념을 알고 있다면 딱 읽어보면 아 이거 갑신정변과 관련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가카게라고 했어. 무슨 말일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다가 어? 아? 대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읽어봐야 되는데 물론 자 군국기무처 바로 1차 갑오개혁을 발표했던 입법기구가 되겠죠.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스토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건양에는 여러분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탁지암은 재정의 일원 아닙니까? 어 좋아요. 을미개혁 아니 갑오개혁 됐었던 일이고요. 양전사업 지게말고 이건 광모개혁이죠. 이건 광모개혁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되었다. 좋은 풍속이 없어졌다. 이게 또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아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갑오개혁을 정의하시는 김에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은 여러분들이 조금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2번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어요. 자 독립관 나왔고요. 자 황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어 황제 대한 나왔고 대한제국식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관민공동이 나왔죠. 이어 어쩌고 어쩌고 쭉 나오다가 자 만민공동 또 나왔습니다. 독립협회죠. 지금 선생님이 동굴뱅이 친 이 키워드 그리고 허니육조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와 단체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가지 소개되었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독립협회입니다. 1896년에서 99년까지 약 3년 정도 갔었던 단체죠. 이게 98년이 없어졌나. 자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독립협회는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습니까? 아 이건 보완했잖아. 절용도 조차 요구 이게 맞겠죠. 독립협회 러시아 실험했었잖아. 그쵸. 아관파찬 상황 시기 때 창설된 조직이니까 맞고요. 자 답 2번 얘기했고요. 태극서관 뭐 이건 신민회가 되겠죠. 밀리대학 설립 기성에 있죠. 밀리대학 설립은 농구와 관련된 거. 조성의 성균주의 공공경영 방패단 대한민국 임시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당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33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성 사범학교 나왔는데 이번에 가보기용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왔네요. 이거는 2차 가보기용 문제입니다. 알아? 아까 가보 1차랑 가보 2차 문제거든요. 이거는 2차 가보기용 내용이 2차 가보기용 때 교육입국조서를 하는 문서를 반포하고 근대적인 학제를 마련했어요. 그 결과 값으로 한성 사범학교, 한성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는데요. 2차 가보기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가보기용이 1895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골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이런 연도를 또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길모호등의 유경공원은 1886666 유경공원입니다. 동문학은 1883이고요. 연도 써드리기를 할게요. 오산학교, 대사관학교는 신민회와 관련되니까 1904년, 5년, 그 무렵일 거예요. 아 잠깐 오산학교, 1907년 자, 그 다음에 원산학사, 1903년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반포됐다. 이것 때문에 이 문서를 반포하고 학교를 만든 거니까 직전이죠, 직전. 직전이야. 이거 직전. 이거 관련이 없죠. 여러분들이 3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게 자, 신민회와 관련된 게 대사관학교, 오산학교. 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이후 국권 폐탈 과정에서 신민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애국계몽운동이 일환으로써 이런 학교를 만들었다. 일단 여러분, 다 시기적으로 다 앞에입니다. 앞에. 3번 빼고. 3번을 여러분 가주셔야 되는 거죠. 아, 좀 좋은 문제였고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좋아요. 자, 34번. 34번. 자,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 나왔고 자, 근데 헐버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의 행위가 양기타 배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양기타 배대를 창간한 바로 대한민국 신부. 당시 국권 폐탈 과정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와 어떤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신문 중에 하나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기관지 아닙니까? 시민의 기관지기도 했고 정답 3번이죠. 상업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던 건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입니다. 자, 주식회사한테 광고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해봐.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두교 기과제는 천두교 만세! 만세보입니다.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을 게재했던 건 동아일보거든요. 소나무 신문으로 한성순보죠. 한성순보입니다. 여러분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35번 갈까요? 밑줄 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유럽을 살해했나요?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모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의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자, 이 전쟁 러일 전쟁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러일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했던 건 러일 전쟁 시기가 맞죠. 가스라테프트 비락 러일 전쟁 자, 그 끝날 무렵에 있었던 거니까 맞고요. 자, 메가다 고문정치 이관 그 잠깐만 음 뭐야 뭐야 아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고문정치 때 맞는 거야. 이것도 러일 전쟁 중에 썼던 사건이고요. 자, 기후각서 사법권은요. 여러분 이건 1909년 이야기야.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 이야기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시기 때 일본이 대한제국가의 한의정서 체결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요충제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그때 독도가 가져갔던 거.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역시 또 여러분한테 또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을 것 같아. 국권 피탈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의의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사늑약을 거치고 을사늑약을 거치고 정미칠조약을 거치고 기후각서 그리고 우리 경술국치 한의강제병학까지 이 국권 피탈 과정의 스토리 이건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토지조사국 나왔으니까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자,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니까 회사량이 되겠죠. 원산총파 29년이고요. 국가총동법 37년 38년 이 무렵이고 자, 조선노동공제다 이건 20년대 이야기죠. 조선사상무 예방구급령이고 40년대 이야기 41년인가 그럴 거야. 자,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오케이? 네. 음, 37번 자, 좋습니다. 아, 광주 학생항일운동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산총파과 연도가 왔습니다. 29년인데요.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진상조사하면서 지지했던, 후원했던, 도와줬던 단체 신, 간혜와 신민혜 신, 신, 신 아, 간혜죠. 간혜 그렇죠. 신민혜 아닙니다. 자, 신간혜와 관련된 단체 자, 신간혜는 암태소작쟁이를 지원하였다. 자, 여러분들 암태소작쟁이를 지원했다. 이거는 여러분 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간혜 27년에 있었고요. 이거 관련이 없죠. 오히려 신간혜 원산총파업을 도와줬다고 해야 맞죠. 그리고 민족전선 협력을 결성했다. 맞죠. 좌왑자기란이죠. 이게 맞는 거고요. 부민간 폭파사건은 우리 45년에 있었던 거예요. 45년. 우리나라 일제강정의 마지막 의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선혁명선언, 이거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 다음 어린이날 재정했다. 방정한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8번 하겠습니다. 자,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 조선사람 조선꽃으로, 내 산림 내것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나와 있다시피 자본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학습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음, 물산장려운동은 여기 있네요. 자, 관세가 23년에 폐지가 되면서 일본 물건이 싸게 들어옵니다. 조선 물건의 어떤 경쟁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배격 중에 하나죠. 2번이 되겠죠?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됐다는 건 국채보상운동이 되겠고요. 자, 한국중앙총상위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권소운동 이란으로서 구한말에도 살았던 거죠. 자, 그 다음 한순으로 대한천인은 대한제국식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프랑스, 일본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원산총파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자 태평양은행 밟아두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 쫙 보니까 징역 나왔잖아 글로보고 자 민족말살통치 시기 때 있었던 가슴 아픈 내용들이죠 일제강점기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애국반 그리고 즉각 즉각 활동성 편의를 위한 몸빼바지라던가 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때 있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그거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죠 국가보안법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정된 법이죠 요순사건 이후에 만든 법이고요 자 경부산 철도 개통식을 경부산은 이제 1905년 이야기고요 형평사 형평운동 20년대 이야기잖아 헌병경찰 1910년대 이야기 조선태형 10년대 이야기고 자 정답은 관련이 있는 게 2번이 되겠죠 자 40번 문제 자 여러분들 인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야 근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접근하면서 자 또 우리가 역사 속에 한 인물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어떤 소중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윤재 선생님입니다 이윤재 조선어 학회 사건 때 이제 일본에게 모진 공문을 당하고 옥사하신 분인데요 자 바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사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자 한산 이윤재 선생님 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에서 관련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한글 맞추법 통일화를 제정하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거 서유교명의 유길준이죠 서유유 유길준이 되겠고요 국문연구소 주시경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교과 아 이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61에 62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헐버트입니다 미국의 헐버트가 세계지리 교과서에 3인필지를 한글로 저설했다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이죠 아 근데 민족을 역사 소설의 중심의 독사신론 이거는 바로 우리 단체 신치원 선생님 조선혁명선언을 썼기도 했던 바로 신채호 이야기가 되겠죠 이윤재 선생님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선택지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사령관 바로 한국광복군이다 왜? 충칭 나왔고 총사령관 지정차 나왔기 때문에 우린 의심의 여지없이 1940년에 조직된 한국광복군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답이죠 미국과 연계하여 OSS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른바 독수리 작전이었죠 자 상성보 대장자련 전투는 이거 뭐야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한독군 써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민족정생연맹의 무장조직 조선의 이용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의 이용공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에서 승리해 중국의 이용공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에서 활약했다 조선혁명군이죠 조효꾼 그다음에 자유시로 간도참배인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던 건 서위를 총질했던 대한 독립군단 이야기에요 대한 독립군단 대한 독립군이 아니야 대한 독립군단 이야기에요 대한 독립군단 그 다음 쭉 갑시다 42번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이 1차가 열렸다 당연히 가에 들어갈 말은 좌우합작이 나오겠죠 종도자파 여운형과 종도파 김규식 선생님의 역사적인 좌우합작 운동이 나타났죠 성공 실패를 떠나서 우리가 사건의 의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역사학습의 자세였죠 자 바로 김규식 여운형 중심에 바로 좌우합작이 나타났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제 항상 나왔던 레파토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물론 그 앞에 모스크바 3국의 상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읍 발언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나타나게 되고요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죠 이것도 뒤에 나오고 한국 민주당이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거죠 권준도 여기 앞에 나오는 거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3번 겁니다 와 여러분들 좋은 문제야 어 또 사료 문제로써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통치체제를 물어보는 문제로써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역시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구주 그 다음에 절도사 절도사 페이지 아 절도사가 주중양계가 아니다 사도부 팔목 오도양계 이게 키워드네 구주 오도양계 그 다음에 음 완산은 전주라고 고치고 또 개림을 경주라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로 하고 동물 연길도로 하고 평양안주 영응길주가 개수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세종 때 8도 이렇게 한거고 오도양계조 고려 현종 때 구주 구조소경 시드스페리폴킹 때 자 마지막 전국 23부 행정국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 때 고종황도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만드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문제 참 좋죠 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답만 찾으면 되는거죠 이제 음 오브욕살 차려근지 요거는 여러분들 고구려 이야기 고구려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자 8도에 관찰사 파견되었죠 그리고 수령을 감독하였다 맞죠 맞습니다 자 23부 아 이건 고종이 고종이 맞는데 대한제국이 아니라 미안해요 2차 갑오기업대 내용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2차 갑오기업대 자 광무기업의 일환이 아니라 갑오기업대 일환이죠 아 그래서 아 선생님 낚일 뻔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정답은 ㄱ디귿이네 고종이 맞는데 갑오기업 2차 갑오기업대 내용이잖아 와 이번에 64사회차에서 갑오기업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네요 벌써 그쵸 아까 1차 나왔고 2차 나왔고 이거 또 나오네요 그쵸 자 지방 23부로 쪼갰다 2차 갑오기업입니다 그래서 광무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틀린거야 ㄱ과 틱에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4번 다음 사항 이후에 나타난 사실을 옳은거 그랬습니다 자 유엔구가 국군이 퇴각했다 한강 이북의 군대 자 한강 철교로 나왔고 자 서울 피난민들 이거 6.25죠 여러분 6.25라는거 알 수 있을건데요 자 6.25상 이후를 물어봤습니다 한미상호방이죠 6.25전쟁 이후죠 장진호전투 이건 여러분들 1.4호태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1.4호태는 6.25전쟁에서 서울에서 투영하겠다 이거 했으니까 1.4호태 1952년 1.4호태 이유를 물어보는거야 그쵸 장진호전투는요 그 이전이 되는겁니다 반민주특별조사위원회 그 이전이구요 HS사는 그전 역시 50전은 그전 답 1분밖에 없네요 그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53년 10월에 체결한 조약이죠 참고로 여러분 53년 7월달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체결한 조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구요 자 정답 1번이었구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음 광주대단지 문제구나 그쵸 광주대단지 문제 박재인 정부 때 도시개발로 인해서 광주지역 지금의 성남 경기도 성남지방입니다 요쪽에 이제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 약속한 이주 조건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이 대지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반발했던 광주대단지 사건 박재인 정부 때 일이에요 박재인 정부 때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봉속도가 개통됐다 여기 답이 되겠네 딱 답이 나와버리죠 OECD는 김영삼 때 304년 이승만 때 그 다음에 전두환 때죠 노사정의회는 김대중 때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46번 갈게요 자 사진으로 보는 민주화운동 나왔습니다 3.15 부정선거 나왔으니까 4.19 혁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명동성당에서 호언 철폐와 독재 탓으로 외쳤다 1987 영화 보면 알겠죠 6월 민주화운동이다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각각 아 그 사이에 물으면 5.18 문제인데 5.18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각각 가와 나의 사건의 어떤 설명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거 고르래요 자 한일 국교 청사하는 6.3 시기가 되겠고요 군부독재 타도 민주화운동은 5.18이죠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이 이끌었던 게 바로 3번 내용이 결과물이 되겠죠 자 시민군 나왔다 5.18 내용이고요 대통령의 하야한 건 4.19 혁명밖에 없죠 자 정답 3번 문제 3번이었죠 3번 쉬웠습니다 이 문제는 그쵸 쉽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이거 보면 끝난 겁니다 그쵸 물론 너무 많이 나왔던 사례 유언비돈조 날조하거나 허위배하면 징역에 차한다는 거 이거 다 유신체제와 관련된 박지희 정권 대죠 70년대 유신체제 자 국민 방위군 설치법은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6.25전쟁 때 군수물자를 빼돌리면서 수많은 어떤 우리 국군 장면에서 희생당했던 사건이죠 그 이유가 되겠고요 내각 책임자 골짜 이거 4차 개헌입니까? 3차 개헌이죠 3차 개헌이죠 장면 정부 때 내용이고 귀속재산처리법은 미군정리 이야기고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단계 조공안 이건 이승만 정권 때 이야기니까 유신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 5번이 되겠죠 5번 그쵸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던가 그 다음에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 유신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답 5번이었고요 자 48번 가겠습니다 우아 김정은 국방위원장 우아라면 안되는데 이 사람 뭐야 자 바로 선생님 왜 우아했냐면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썼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그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거니까 옳은 거 개성공단 형제 쪽에 확인했다 바로 답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자 김대중 정부는 남북 교류를 개성공단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남북 조절위원회 이건 박정희 14선은 노태우때 화해불가침 교류 합의사 남북 기본 합의사 이거 노태우때고 그쵸? 그 다음에 6.23 특별성명 이건 이제 전두환 때 이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9번 4.15 4.15 4.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수 외교문서 서희 강동육주 이해 계약조 차게 됐다 계약조는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이해라는 사람들이 좀 나설거야 선생님도 이해는 솔직히 낯섭니다 근데 김홍집 김홍집 김홍집은 여러분들 보빙사로 갔던 사람이 아니라 민영이기 민영이 민영이 그러니까 답이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이렇게 가야됩니다 포고법으로라도 파리 강화의 김규식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쵸? 계약조는 세종대왕인데 이해라는 사람을 모르더라도 김홍집이 아니라 민영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또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지만 어 확실하게 오답을 던져주면서 나머지 인물도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망의 50번 50번 쉽죠 여러분들 고창전투 안동입니다 안동에는 봉저산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적은 중물이고요 도산선과 태계의 양의 성량 그 다음에 임창각과 이상형의 동읍운동 그분의 생각 이상형의 생각 임창각이 있었다 자 여기 안동인데요 경상도 안동 안동하면 안동은 소주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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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그 다음에 나주까지 피난갔습니다 안동 간꼬등어 안동의 늦다리짓기 민속운동이라던가 안동 소주 이런 키워드들 있죠 실비 배수진 충주 이야기고요 김삼이 효심의 남 운문초전입니다 지금의 어떤 청도 그쪽이 되는데 경상도 자 정답은 음 안동이가 공민항 이야기 3번이 되겠죠 어 이렇게 또 지역사 문제로서 64회차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4회 한능검 해설강의 1번부터 50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와봤습니다 자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65회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